안녕하세요. 학교 201호 수학회에서 이은비와 고은별여고 같은 김지연입니다. 제가 지금 은비라는 아이를 통영 누리여고에 다니고 있는 좀 아타깝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일어나면 응원하고 싶은 그런 밝은 아이고요. 은비라는 아이는 어느 또래 친구들과 다르지 않게 활동적이고 또 친구도 잘 만나고 그렇게 엄마와 아이 가기도 좋고 그렇게 잘 단내하는데 뭔가 아픔이 숨겨진 듯한 뭔가 약간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는 약간 아직은 안 보여드리지는 않는 그런 역할이어서요. 방송으로 꼭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난주영입니다. 일단 제가 맡은 한이한이라는 역할은 되게 어렵게 자랐지만 제가 수영 하나만으로 이제 좋은 학교와 이제 봉별이가 있는 학교까지 진학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많은 대중의 스프라이트와 언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수영 천재의 한이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육성재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공태광이라는 역인데요. 태광이는 세광고 최고 도라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겁이 없고 그리고 겁이 없지만 좀 애정결핍도 있고 분노조절장애도 있고 되게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가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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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